안녕하세요. 제주알라대학교 기린교수입니다. 오늘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뼈를 때리는 일침을 한 게 있죠.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땐 정말 늦은 거다.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늦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땐 그 늦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땐 정말 늦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보려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지금 25살인데 이제서라도 대학을 가게 되면 늦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취업 준비하면 늦었을까요? 취업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대개 몇 살에 대학을 가고 몇 살에 취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무에서 일을 하다가 실무의 경험을 학문과 결합을 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직접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왔다 갔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독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나이인데 이걸 해도 되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인생을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절대로 늦은 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가니까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해서 가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한다니까 나도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등 떠밀려서 그냥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중요한 그런 기회인지를 미처 다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좀 더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다라는 정말 본인 스스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열정적으로 그 일에 달려들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손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남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그냥 한번 해보지 정도의 생각으로 도전해보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정말 강하게 느끼셔서 시작을 해보려는 것이라면 늦게라는 개념 없이 언제든지 도전하고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좀 둘러보니까 이거 뭐 다들 대학에 다녔네 다들 취업을 했네 다들 결혼을 했네 이거 나만 빼고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한다고 나도 해야 하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고요.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잘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잘 안 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결국 그 결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오는 만학도들도 많습니다. 20대 중반인데 대학을 입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6, 70세 정도의 이런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만학도라고 부르죠. 오셔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든 간에 정말 내가 공부 좀 잘해보고 싶다. 공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보고 싶다라고 스스로 느껴서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 이외에도 스스로 자료도 더 찾아보고 도서관에도 다니면서 책도 찾아보시고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더 대화를 많이 나누고 교수들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걸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들어오는 그 대학교 친구들보다는 암기력이나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은 좀 느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기회가 정말 소중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스스로 느끼고 그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량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간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이해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공부를 할 때도 그 이해를 하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이라도 대학에 갈까요? 이게 그냥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냥 어떤 도피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실무 경험들을 지금까지 쌓았는데 지금 좀 학교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학문적으로는 어떤 게 있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겠다. 정말 내가 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좀 대학이라는 걸 활용해보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셔서 오는 분이라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서 무언가를 좀 선택할 때는 다른 걸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에 오롯이 그 길에만 전념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알바를 그냥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결혼이라는 것을 택해서 그냥 육아 이런 것들에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뭘 좀 해볼까 하다 좀 어려워 보이면 그냥 다른 거 해보고 이거 좀 해보다가 뭔가 좀 아니다 싶은 느낌만 그냥 들어도 바로 다른 걸로 그냥 옮겨 타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했네 어 이거 나만 안 했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좀 이거는 좀 하는 게 낫겠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나중에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훗날 그것을 다 완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도하차를 하게 되고 그 중도하차라는 거는 물론 그 중도하차를 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서 뭔가 배울 교훈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 발전을 더 추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죠.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 다 했는데 어 난 여태 안 했네 난 그럼 좀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내리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